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담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제가 항상 꿈꾸던 우주여행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은 걸 알고 계신 듯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주 공간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신기한 공간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는 우주 이야기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며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십니다. 조별로 팀을 이뤄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에선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더욱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상한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르기도 합니다. 발표를 하는 동안 나는 우주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늘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멋있는 우주과학자가 됩니다. 우주 과학자 즐거운 상상을 통해 나는 한 걸음 더 나의 꿈과 가까워졌습니다. 우주 과학자 우주 과학자 우주 과학자 우주 과학자 우주 과학자 우주 과학자